네,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? 아버님 글씨 맞지?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원금만이라도 좀 줘 오죽하면 장례식장같이 쫓아왔겠나 제발 좀 부탁하래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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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부조금을 들어오시면 되나 봐 뭐하게? 얼른 진상이야 화상이야 이번엔 누가 사고쳤는데 아버지 빚쟁이 기다리고 있어 다음 얼마라도 줘야 덜겠다 진짜 아, Ок How many times have my chance? 또ся 예빈 구배